죄송합니다 설마? 어째야 스카인 아따 죄송하여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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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나 하 이 6 5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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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야만 나 환장하겄네 미안합니다 개어렵군 뒤돌을 끌어서 오케이 결정했어 이론 썩을 종단으로 변신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 공을 이쪽으로 쳐서 수비를 해놓으려는 인간들이 있어 재미없게 말이야 하지만 내 당구는 화끈하니깐 나는 저 빨공을 노려 세빵자리 당구를 구사하겠다 이말이야 역시 상남자셔 저도 쌤이 빨공을 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야 최작가 빨강공 떼어준다고 너무 좋아하지마 득점까지 할거니깐 푸하하하 일단 떼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들어와 앉으세요 야이색 이게 뭐야 원뱅크로 한방에 더 있었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안녕히 가세요 아싸 아싸 너 너 너 됐어 뭐 내 뼈이다냐 설마? 양빵이랑께 양빵이랑 같이요 양빵이랑은?",? 양빵이랑은? 좋았어 不思讀 뭐? 오.. 오케이 됐어! 잘 치요.